2022년 연말을 화려하게 정식한 7세대 그랜저는 독특한 전면부 디자인을 통해 호평과 악평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면도기를 닮았다, 징그럽게 생겼다 등의 평가를 듣고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비호감을 줄 수도 있겠더라구요. 하지만 이런 호불호에도 불구하고 출시되자마자 시장을 제압해버렸죠. 월간 판매차 1위를 석권하며 왜 이 차량이 국산차 중 최고의 이름값을 지닌 자동차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랜저 역시 초반 품질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초반 평가가 어떠한지 여론을 좀 살펴보다 보니 출시 후 지금까지 꽤 많은 결함이 발생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짚어보자면 일단 시동 꺼짐, RPM 불안과 같은 신차 단골 고장 있잖아요. 2.5 엔진 장착 차량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온 상황에서 차폭등을 포함한 일부 램프가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LED 드라이브 모듈 및 에이밍 작업을 무상수리로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에서 실란트액이 두유될 가능성이 있어 무상수리가 진행되었구요. 도어 핸들 터치센서 내부 로직 문제로 문 열고 닫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무상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파워 테일 게이트에 대한 내부 로직 문제가 발생되어 무상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고 하구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배터리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변수 초기화 오류로 인하여 방전 가능성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무상수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프레임리스 도어, 고무몰딩 이탈현상, 정차시 떨림현상 등 상당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자장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고급 준대형 차량 정도 되면 참 고장날 부분들도 많죠. 게다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의 경우에는 품질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따라서 출시 이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후 새차를 구매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구요.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이슈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바로 신형 그랜저입니다. 아마도 꽤 오랜 기간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빠들이 여러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랜저를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름값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이름에 쌓여있는 헤리티자는 대단합니다. 뭔가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 어느정도 여유가 생긴 분들이 장만하는 그런 차랄까? 말하자면 자수성가의 아이콘과 같은 느낌도 있죠. 물론 단순히 헤리티지만으로 인기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랜저의 상품성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현대차에서는 자신들의 대표 모델이며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한국인 이제 완벽하게 부합하는 차를 내놓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산 세단 중에서는 한국인들의 입맛을 가장 확실하게 만족시켜주는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드한 라디에이터 그릴로 인하여 비호감이라는 평을 내린 분들도 있으시지만 나름대로 웅장함을 표현한 그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미래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 독립식 쿼터글래스 적용으로 인하여 루프라인이 다소 클래식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대형급의 세단이기 때문에 이런 실루엣이 참으로 잘 어울리죠. 그리고 5,035mm의 긴 전장을 갖고 있는데 시각적으로도 매우 길어 보이더라구요. 후면부에는 얇고 긴 테일 램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외의 기능성 램프들은 범퍼 쪽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심플한 모습을 완성화했습니다. 턴시그널 램프가 범퍼를 감싸고 있는 검은색 띠 부분에 숨겨져 있는 것도 특이합니다. 참고로 시퀀셜 타입의 턴시그널 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랜저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전작 대비 좀 더 첨단의 느낌이 강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6세대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분위기는 정말 우아하고 고급스러웠죠. 이번 모델의 경우 직선적이고 하이테크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데요. 어떤 것이 낫냐는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두 차량의 매력이 다릅니다.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1세대 모델을 오마주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구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터치식 공조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죠. 슬림한 에어벤트와 가니시는 와이드한 느낌과 함께 직선적이면 남성적인 감성도 제공합니다. 칼럼식 기어너브가 적용되며 센터 콘솔의 수납분간이 좀 더 여유롭게 되었다는 부분도 좋습니다. 이열이 생각보다는 넓지 않지만 볼수록 괜찮은 인테리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엔진은 2.5가 주력이죠. 그리고 1.6 하이브리드도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출고까지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죠. 여기까지 그랜저에 대해 좀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좋은 차이지만 조금만 기다렸다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생산라인이 신차에 적응 좀 하고 결함 이슈들도 어느정도 제압되고 나면 그때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이브리드는 10달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계약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